으 비해 3 하기로 했습니다 예 못했습니까 너 지금 폰이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로 할까요 으 으 으 으 Hungarian 30ako 때 네 에 유발 요 유형 폴을 뭐 볼인 거 가지고 오세요 대로 놔붙 말고 recently 차 빨리. 선생님 오늘 바쁘다. 누구나. 내가 네 우석 받아둘 시간이 없다. 그래서 얘는 어떤 점을 할까요?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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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라이크죠 안녕하세요 자 얘는 뭐가 될까 마이크 그렇지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크 마이크 그럼 이 친구는 저거는 이거에요 네 아이고 빨리 끝내고 올게요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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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 친구는 아 그렇지 다 이스도 될 수 있고 다이크 도 될 수 있는데 c 가 스 크니까 여기서는 다이스 주사위지 그 다음 나인 구 그 다음 100점 맞았어 전번에 bdpq는 이제 안 헷갈려 전번에 틀려 전번에 틀려는거 이번에 맞으면 돼 전번에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 것 같은데 라이크도 될 수 있고 라이크도 될 수 있고 c는 뭐니까 s 또는 라이스 라이스 여기 라이스에요 쌀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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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아이스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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